문제 5번 봅시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로 몇 번 나온 문제입니다.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의 사고로 인해서 딱 한 번 특정 오염물질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오염물질 농도가 처음에는 30mgL였는데 나중에는 3mgL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냐? 이걸 구하네요. 자 이때 오염 전에 오염물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오염물은 저수지의 다른 반응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저수지가 완전 온압 반응죠. 그 다음에 유형 면적이 나오고요. 평균 경우량이 나오고요. 그죠? 자 이때 그럼 어떻게 풀어요? 우리 완전 온압 반응죠. 물질 수지 C. V, DT분의 DC는 QC0-QC. 그 다음에 마이너스 KVC의 N승 이렇게 되죠. 자 이때 가정 보면은 지금 저수지가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전에 오염물질 합류가 없기 때문에 C0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KVC의 N승 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V, DT분의 DC는 마이너스 QC가 되는 거예요. 지우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C는 C끼리 나머지는 나머지 끼리 보내고 적분 C0에서 C까지 그때 시간이 0에서 T까지. 자 그랬더니 이거 얼마예요? LN, C0분의 C는 마이너스 V, Q에 여기 1이 적분되면 그냥 여기 T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는 우리 반응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T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럼 T는 마이너스 Q분의 V LN, C0분의 C 이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V는 어디 있어요? 자 지금 저수량이 40만 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V는 40만, 많이니까 10에 4승 톤인데 이 톤을 지금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부피가 얼마야? 그 밀도가 1이죠. 그래서 1톤에 1큐빅미터예요. 그죠? 그래서 톤을 큐빅미터로 바꾸니까 부피는 40 곱하기 10에 4승 큐빅미터가 돼요. 이게 부피가 됩니다. 유량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저수지의 유입 유량은 강우량만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강우량을 봤더니 얼마래요? 여기 있죠? 강우량이 1200mm랍니다. 이거 미터로 바꾸면은 1.2m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우량이라는 거는 비가 내리는 단위 명적단 뭐예요? 비가 내린 정도 이 높이를 얘기하잖아요. 수심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면적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강우량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근데 연평균 강우량이라고 했으니까 1년에 1.2m의 비가 내리고 여기에 면적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유량이 됩니다. 그래서 유량은 10에 5승 미터 제곱에 강우량 1.2m퍼 아워가 아니죠. 이열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10에 5승 미터 제곱 곱하기 1.2m퍼 이열 여기에 이제 L은 C0가 처음 농도 30 나중 농도는 3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나요? 7.675 나와요. 자 단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지금 L3제곱 약분 그러면은 2호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7.68이 되겠네요. 그래서 7.68연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도수관의 기능저하 원인을 4가지 쓰래요. 자 도수라는 거는 뭐가 도수예요? 우리 치수 시설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물을 끌고 가는 게 도수입니다. 그죠? 그 도수를 하는 관이 도수관이에요. 자 그럼 치수를 치수 시설로 치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도수를 할 거예요. 도수관으로 근데 이 도수관의 기능이 좋아야 된다. 도수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이 노후됐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 부식이 일어났다. 부식이 됐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노후로 기능이 떨어졌죠. 자연 부식으로 기능이 떨어졌다. 그럴 수 있고요. 또 뭐냐면 이 치수가 제대로 안 돼서 도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도수관의 도수능력 여기서는 도수라는 게 물을 통과시키는 능력이니까 결국에는 통수능이 통수를 시킬 수 있는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 통수능이라고 그러죠. 이게 떨어지면 지금 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통수능이 왜 떨어졌을까? 뭔가 막혀고 쌓이면 돼요. 근데 도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깨끗한 물을 이제 도수시키기 때문에 얘가 뭔가 끼어서 잔뜩 끼어서 스케일이 껴서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치수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치수능력이 저하돼서 왜 능력이 저하됐대요? 하상이 변해서 하상 변화로 취수 취수능력이 떨어지면 도수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하상 분모아 뿐만이 아니라 이 취수를 시키는 취수시설에 뭔가 생물이 번식해서 그러면 취수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생물이 번식하던가 부착이 돼서 취수능력이 떨어지면 역시 도수능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적을 때 도수관이 노후돼서 도수관이 자연 부식이 일어나서 또 취수시설에 생물이 번식해서 취수능력이 떨어지면 도수관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죠? 하상이 변해서 취수능력이 떨어지면 도수기능이 저하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요즘에 1년에 꼭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거 거의 외우셔도 될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디오가 감소되는 원인이에요. 디오가 감소됐대요. 왜 감소됐을까 찾아가는 거죠. 첫 번째는 MLSS가 너무 높더라. 그러면은 슬러지 색이 변함없다. 반성 슬러지 농도가 높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일까요? MLSS가 너무 높아요. 근데 슬러지 색깔이 변함이었다는 거는 뭔가 지금 얘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SRT가 길어서 혹은 익어서 늙어서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SRT가 너무 길어서 MLSS가 높아졌다면 슬러지 색이 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MLSS가 산소를 많이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미생물 양이 증가해서 MLSS가 증가해서 산소 소비량이 늘어난 경우 이때 요거를 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 MLSS는 변함이 없대요. 그 말은 반송을 많이 했다던가 SRT가 길다던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MLSS는 변함이 없는데 DIO가 떨어졌을까? 산소 이용 속도도 변함없네? 수음도 변함없네? 이러면 이건 상기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기간이 막혔던가 상기간 개수가 부족한다던가 아니면 상기간에 용량이 부족하다던가 그래서 개수 부족 혹은 용량 부족이 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기간에 개수 부족 용량 부족 자, 요번에는 MLSS는 변함이 없는데 산소 이용 속도가 크대요. 그러면 용이성 BOD가 높다? 그러면 FNB 중에 누가 많은 거예요? F가 많은 거죠. MLSS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다는 FNB가 증가한 거죠. 그죠? FNB가 증가했다. 요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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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